진짜, 진짜, 진짜가 나타났다 파이팅! 진짜, 진짜, 진짜가 나타났다 놀라지 마라 포인트 리퍼블릭! 안녕하세요, 순현 모아옥입니다! 안녕! 요새 어떻게 지내세요? 저희가 진짜가 나타났다 활동 이후로 새로운 모습, 새로운 매력을 더 보여드리고자 눈컷 뜰 수 없이 밤낮으로 열심히 연습하고 있는 중이고요 또 저번 주에는 저희가 한일수교 50주년 기념콘서트로 저희가 일본에 가자고 공연 도어가 왔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왔었죠 정말 뜨거웠죠 정말 뜨거웠죠 한일수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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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nhor 한일수교 한일수교 한여 shore 그런데 말입니다, 저희 소년공항공원 컴백 준비할 때는 어떻게 연습을 하고 어떤 생활을 갖는지 지금 함께 다 같이 보시죠. 다시 할까요? 여기는 헬스장입니다. 이안 평소에 그렇게 웃으면서 연습 안 하시잖아요, 운동. 우리 소년공항공 멤버들은 개인기가 많이 분명해요. 그래서 일단 제가 첫 번째로 목구멍에 칼을 넣어서 뒤에 뼈까지가 있거든요. 그걸 일단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는 아까 전에 운동을 잘못해서 손가락으로 불어졌어요. 아, 진짜요? 그래서 손가락이야! 턱걸이 잘못됐어? 팔꿈치에 이게 닿는 거였는데 요즘 운동을 너무 열심히 해요. 목을 뺄 수 있는 만큼 뺍니다. 그 다음에 턱걸이 진대요. 네. 그 다음에 혀를... 그만! 이게 끝났습니다. 양옆에 서세요, 양옆에. 딱 쓰고. 하나 둘 셋 하면 제가 여러분들을 위한 주꾼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비피 너무 가려봤어요. 호흡, 호흡 빼세요, 호흡. 성준이 부터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래파. 공개! 멋있게, 멋있게. 공개! 멋있게, 멋있게. 너 있어? 딱. 한 번 아니에요? 한 번. 이제 뭐 하려고요? 저희가 이제 헬스 끝나고 와서 또 저녁 먹기 전까지는 춤 연습을 열심히 해야 돼가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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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